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베이 드롭시핑에 관련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드롭시핑에서 중요한 건 다른 드롭시핑 리스트보다 낮은 가격, 알맞은 키워드, 그리고 이베이와 페이팔에서 떼가는 수수료를 아셔야 합니다 드롭시핑으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만 파는 건 정말 좀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셀러들도 같은 제품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배송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혹시 모를 제품 리턴을 위해서 전 쉽게 할 수 있는 월마트, 코스코, 아마존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코스코 등등 사이트에서 직접 이베이 리스트를 올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을 계속 자동으로 체크해 주면서 제 이베이 리스트 가격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올리는 툴이 있긴 한데 이건 이미 너무 많은 셀러분들이 이용하고 똑같은 제품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서 전 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올릴 수 있는 타이틀이 다른 플랫폼보다는 좀 짧기 때문에 이베이 안에서 잘 먹기는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제품을 올리지 않고요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타이틀을 전부 바꿔서 이베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베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리서치하는 툴이에요 이베이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찾고 이베이가 들어갈 타이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무조건 이 툴들을 이용을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베이에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선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 ZEEK ANALYTIC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제가 써본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좋아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떤 제품을 팔고 싶을지 모를 때는 카테고리 리서치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럼 메뉴를 보시면 카테고리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밑으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제품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아지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PET 서플라이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선택을 할게요 덕 서플라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나옵니다 가격을 선정을 하는데요 졸업시핑을 하실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해서 많은 셀러분들이 3%, 5% 정도만 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많으면 10%, 15%까지 그렇게 제품을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가격은 50불보다 좀 더 위인 그런 제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치를 누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위는 구글 트렌즈에서 가져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트를 가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 밑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제품을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우선 이 셀러를 먼저 체크를 해요 우선 셀러를 카피를 하시고 또 왼쪽 메뉴를 보시면 컴퓨터럴 리서치가 있어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카피를 했던 그 셀러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서치를 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 셀러가 어떤 제품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지 이베이에서 팔고 있는지가 보여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강아지 기저귀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가격은 우선 첫 번째 이거는 10불이고 두 번째는 23불 99전 이렇게 나오네요 강아지 옷 같은 거는 워낙 너무 많은 셀러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아지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선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덕 다이퍼스 데이에서 리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이베이에 가서 얼마나 많은 셀러들이 어느 가격으로 이 제품을 팔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베를 가서요 덕 다이퍼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스폰설들하고 나온 리스트가 4개가 위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스폰설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셀러들이 많이 이 광고를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4불 99전도 있고 15불 99전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이 강아지 기저귀를 팔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우선 가격이 너무 낮고 강아지 기저귀가 30불이 넘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올리진 않을 거 같아요 이거 패스라고 또 다른 제품을 알아볼 거 같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리스트를 올리는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덕 다이퍼스를 선택을 하고요 아마존에서 한번 더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프라임을 항상 이용을 해서 드랍시핑할 때 제품을 사기 때문에 프라임을 선택을 하고요 딱 보고서 이 제품이면 괜찮겠다 드랍시핑을 해도 되겠다라는 제품이 있으면 이베이 리스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월마트도 한번 더 볼게요 저는 월마트에서 드랍시핑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월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을 리테일러를 월마트 닷컴으로 선택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배송도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고객이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리턴을 하실 때는 다른 셀러 제품을 사시면 리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인보이스가 안에 들어가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월마트 닷컴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그 드랍시핑을 꼭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닷컴을 선택을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없어요 월마트 안에서는 셀러들이 월마트 창고에다 물건을 보내놓고 파는 셀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월마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드랍시핑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할 프라임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배송은 공짜일 거고요 12불 98전이고 리뷰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제품을 드랍시핑을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선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베이 리스트에 올라갈 타이틀을 만듭니다 적혀져 있던 타이틀을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돌아가서 타이틀 빌더라는 곳이 있어요 타이틀 빌더를 클릭을 하시고 이 안에 덕다이퍼스를 설치를 합니다 이베이에서 타이틀을 만드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건 80개의 캐릭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A를 하나 집어 넣었을 때 캐릭터 하나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AA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뜨실 땐 캐릭터 세 개를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130개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거의 많고요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월마트도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타이틀에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타이틀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타이틀이 그 밑을 보시면 롱테일 키워드라고 나와요 롱테일 키워드는 제가 구글에서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랭킹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롱테일 키워드인데 이베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랭킹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베에서 먹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들로 얼마만큼 설치를 하는지 그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피티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리스트들이 그 똑같은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랭킹을 올리고 있다 제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틀을 집어넣을 때 웬만해선 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키워드들은 다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다시 아마존에서 봤던 리스트에 와서 퍼피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덕 퍼피 다이퍼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베 안에서 한번 볼게요 가능하네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덕 퍼피 다이퍼 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제일 첫 번째 집어넣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쓸 수 있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대충 타이틀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하나 만들 때 대충 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리서트를 해서 타이틀을 만들긴 하는데 우선 영상에서는 이만큼만 하고 이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베이를 넘어가게 되면 윗상단에 셀이라는 S-E-L-L 이라고 적혀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Create Listing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Single Listing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만든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Get Started 클릭을 하시고 Continue Without Selecting a Product 라고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제 리스트를 올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타이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Subtitle Custom Label 이거는 굳이 다 넣으시진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1.50전이라고 만약에 여기 뭔가 넣으시면 1.50전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 선정은 자동으로 되지만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를 선정하시고 싶으시면 또 다른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UPC 코드는 저는 더스나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고요 만약에 UPC를 넣으시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컨디션은 New Without Text로 우선 저는 선택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받아서 체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 디스크립션에는 굳이 뭔가 쓰진 않는데 만약에 쓴다면 Free & Fast Shipping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사진 집어 넣으시고요 아주 퀄리티 좋은 사진으로 드롭시핑 사이트에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이미지가 있으시면 또 그것도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리스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퀄리티가 좋은 거를 집어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을 집어 넣으시고요 만약에 브랜드가 없으시면 Unbranded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베이 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품 정보를 집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베이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서치를 했을 때도 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들 집어 넣는 게 좋습니다 덕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건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라는 건데요 스탠다드는 글씨를 집어 넣으실 수 있고요 HTML 쓰실 수 있으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집어 넣으실 수 있고 글씨, 블랙포인트 블랙포인트는 스탠다드에서도 집어 넣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HTML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옵션으로 디자인을 집어 넣어서 디스크립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포맷은 픽스트 프라이스를 집어 넣고 있고요 잡지핑은 옵션을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픽스트 프라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거 굉장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카테고리마다 지불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페이팔에서 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12.98전에서 제가 가지고 갈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을 잘 하셔서 가격 계산 잘 하셔서 집어 넣으셔야 하는데요 여기 우선 제 리스팅에는 17.99전을 우선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퀀티티는 저는 처음에 팔기 시작하는 거는 우선 3개나 5개 이렇게 정해놓고 우선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도메스틱 쇼핑인데요 저희가 드랍시핑을 아마존을 이용해서 드랍시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인터내셔널 쇼핑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메스틱 쇼핑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을 아마존 이틀 배송을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배송 속도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아마존이 이틀 안에 제품이 배송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게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길게 한 7일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쇼핑은 클릭을 하지 않고요 시프롬을 아이템 로케이션을 멀티플 로케이션으로 집어넣고 드랍시핑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 밑에는 프로모션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거를 항상 틀어놓고 3%에서 5% 정도 광고를 항상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뉴얼리 하나하나 리스팅을 올린다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오로DS예요 이 오로DS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 리스트를 제작하고 올리는 곳입니다 제품 가격을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자동으로 제품을 사기도 하고 트래킹 정보라든가 오더를 해서 제품을 보내는 기능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드랍시핑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DS 안에 업로더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source product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존을 이용해서 드랍시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월마트 요즘에 벵굿이라는 사이트를 드랍시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와있는 제품들도 드랍시핑이 가능하고요 홈디팟, 웨이페어, 코스코, 오버스톡 이런 식으로 많은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드랍시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US eBay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eBay US를 클릭을 합니다 오로DS의 강점은 템플릿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템플릿을 제작을 한다는 뜻은 이 안에 제가 스탠다드와 HTML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 디스크립션을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다면 Edit Templates을 클릭을 하고요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배너 이미지는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워버리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메뉴는 지워버리시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헬로라든가 다른 걸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거 전부 템플릿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리턴 같은 경우도 30일 동안 리턴이 가능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일 밑에 보시면 Copyright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로DS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주부 이렇게 적어놓고 템플릿을 고치고 다 고치고 난 후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디자인이 보여지는지 템플릿이 보여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끝나셨으면 Finish Editing을 클릭을 합니다 오로DS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제품 리스트를 올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아마존에 있는 제가 팔고자 하는 이 제품의 이 링크를 카피를 합니다 아마존에서 제품을 이용을 해서 드랍시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oduct ID Word URL 라고 적혀있는 곳에 이 링크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템플릿을 선정을 하고 Grab Details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들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한 30초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제품 정보들이 쭉 보입니다 여기 위에 제품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그 밑에는 Brand Name 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템플릿이에요 그대로 카피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하나하나 고치셔도 되고요 옆에 보시면 Description 나오고 블랙 포인트 나오고 메인 이미지가 뜨고 아까 템플릿을 보였던 그 정보들이 쭉 보입니다 그리고 Location Product Ship From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ultiple Locations 로 하고 있고요 Upload Product 를 클릭을 하거나 Schedule Upload 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업로드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굉장히 빨리 업로드가 됐어요 한 3초도 안 걸려서 이 리스트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쭉 내려가시게 되면 제가 아까 적어놓은 타이틀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품 이미지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Color 색깔 전부 잘 선정이 돼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스크립션 아이템 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드롭시핑을 하기 위함인데 작년부터 이베에서는 자동으로 제가 넣은 쇼핑 로케이션과 체킹이 나오는 주소가 동일하지 않을 때 무조건 드롭시핑으로 간주하고 이베에서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전 멀티플 로케이션으로 항상 그렇게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드롭시핑을 하고 있습니다 ORDS 기능 중에 자동으로 오다를 하고 체킹 번호를 고객에게 보내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블루케어 익스프레스라는 체킹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루케어 익스프레스라는 곳은 어디에서 배송을 하는지 보여지지가 않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베이에서도 모르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어디서 배송을 보내는지 그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블루케어 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 말고도 다른 체킹 사이트가 많지만 ORDS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블루케어 익스프레스라는 트래킹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ORDS에서는 제가 물건을 파는 리스트의 가격을 항상 체크해서 제 이베이 리스트의 가격을 같이 업데이트 해주고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전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베이 드롭시핑 제품을 선정을 하고요 알맞은 키워드를 찾아서 타이틀을 만들고 빠르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을 올린다고 해서 가격이 제일 낮다고 해서 다 잘 팔리진 않아요 제 경험상 잘 팔리는 물건들은 이미 너무 많은 리스트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이기기엔 정말 힘듭니다 잘못 계산하시면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드롭시핑을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하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리서치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떤 제품이 이베이에 많이 없는지 그리고 잘 팔리는지 리서치를 해보시고 찾으셨다면 대박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양보다는 질이 높은 제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 리스트에는 그렇게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요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우선 다 지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제품들을 또 찾아서 올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또 다른 내용으로 eb에 관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